자꾸만 처음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해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며 말을 하는 게 이상해 음 좀 수상해 내가 아는 애만 해도 몇 명인데 그 여자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게 이상해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는 뭐였는데 말이도 무지 안 되잖아 난 남자인데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너만 다르다고 말하는 건 뭐야 알바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 정말 다른 남자애들 안 좋은 얘기를 자꾸 내게 자세히 말해주는 게 너무 이상해 음 좀 수상해 너만 난 그렇단 말이 좀 이상해 네 친구들 모두 너와 함께 다니잖아 말이 돼 친구들 모두 다 그러고 있는데 너만은 그러고 있는 게 남자인데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너만 다르다고 말하는 건 뭐야 알바니 말도 안 돼 알바니 말도 안 돼 알바니 뭐 큰 그림을 그렸다면 뭐 이 정도 거짓말은 다시 줘담할 수 있나 보다 가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널 위한 그림 난 명화 감정사 더 감정 상하기 전에 여기서 그만둬 동정은 저축해도 I recommend you 너만 난 누운 그릇어 알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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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만의 여자 나 한국에서 그릇어 누워서 멀리 사사나 아래 우리의 마음을 그리 стен 말도 안 되는 말 정말